압수산 압수산입니다. 다무가 너무 우건져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저 산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저 능선을 따라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도 간덱도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길이 아예 없어졌습니다. 사람들이 전에는 여기 산에 나무하러 좀 댕기고 그랬어요. 36년 전에요. 그런데 지금은 나무 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지금은 뭐 빽빽해졌죠. 빽빽해졌어요. 저 산 저기 저쯤에 할아버지 한 분이 문막집 같은 걸 짓고 사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하고 저 올라가서 가끔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시바리 라는 데 안양 오더라고요. 그 아시바리 북해도거든요.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아시바리 그 탕광에 징용으로 끌려 나왔을때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뭐 5,6년 정도 그 탕광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너무 노동이 심하니까 고생이 돼가지고 밤중에 숙소에서 탈출한대요. 그러면 아침에 인원점검했을때 탈출하면 그 사람을 그 찾지도 않는데요. 겨불에 탈출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일주일 기다린대요. 그 탕광에 있는 일본 간부들이나 거기에 일종의 무슨 공안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개 끌고 나가보면 불과 뭐 한 7,8km도 못 가가지고 눈 속에 얼어두고 있는 그런 시체를 그냥 대충 파먹고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. 그러니까 겨울에는 도망가 봐야 맨 눈밭이 그러니까 그냥 얼어 죽는거고 여름에 또 도망을 못 가는게 여름에는 그 거기가 뭐 거의 뭐 숲이고 산이고 막 이러니까 그냥 도망가다가 늑대 한테 그냥 물려 죽고 늑대 시체가 된다더라구요. 포케도가 살긴 험하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. 그래서 아 징용증병이라는게 실제로 상당히 험한 일이었구나.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 할아버지는 저기 사시다가 얼마있다 돌아가셨죠. 네 그런 운막집이 저국에 있었습니다. 저국은 되게 친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뭐 김치를 담거나 그러면 한 그릇씩 퍼다 드리고 그랬죠.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그 운막집에서 밤에 또 같이 잔 적도 있고 얘기 들으면서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